초대 가수 이영아야 어서오세요 어서와서 아이고 참 이쁘다 가운데나와 정말 난감해 이 노래만 들으면 진짜 난감해 가봅시다 음악 주세요 남의 용왕 우여 택병 오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모여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서 토끼관이 제약이라 이뤄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이르기를 토끼를 잡아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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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고귀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칸을 언제 구왔나 말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난감하네 난감하네 아이고 불쌍한 날 아이고 불쌍한 날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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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어떤 일이 흘러서 별주부가 하니 나는 아이고 불쌍한 날 아이고 불쌍한 날 난감하네 널 아이고 불쌍한 날 난경하네 естно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 현실인을 우린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벗을까지 하실 것이니 나만 영웅만 사도 동의여 아들이시여 하시오! 이말들은 국기가 허는 말이 하시오! 나이 누나! 남의 영어 무효, 흑병묘효 오리암을 써도 미미하게 모여라 이때 별주부에게 통기관을 모여오라 일러주니 이 말들은 별주부말 허기를 흑병묘효 감사합니다